오늘은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제주도 마라도에 갔을 때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과 짬뽕을 먹었습니다. 마라도 하면 방송에도 나와서 그런지 꼭 짜장면 한 그릇쯤 먹고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곳인데요. 마라도에는 중국집들이 꽤 여러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가 되었던 집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무한도종과 놀면 뭐하니에 소개가 되었던 원조 마라도 짜장면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식당이 손님도 가장 많았고 뭔가 그냥 좀 땡기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유재석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해물 짜장면을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곳이고요. 일단은 가게 안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곳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주문과 동시에 결제해야 되고요. 테이블 앉아서 번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식사 시간대에 손님들 많이 차지하는 곳이었고 실제로 유재석이랑 조명돌 농초를 앉은 자리 이런 표시도 되어 있었고요. 메뉴판 보시겠는데 메뉴도 짜장면, 짱뽕, 탕수육이 전부입니다. 주류 있어서 좋았고 테이블에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셀프로 김치랑 단무지랑 가져다 드시면 되고요. 저희는 소주도 한 병 주문했습니다. 근데 소주가 참이슬 후레시백에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곳이었고 좀 더 있으니까 해물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해물 짜장면 한 그릇 9,000원 좀 가격대는 있는 편인 것 같고 생각보다 빠르게 짜장면이 나와서 살짝 놀랐습니다. 일단 짜장면 보시면은 바닷가에 있는 모자반인가 토신가 이런 것도 있고 오징어도 양념되어서 있고 새우도 좀 들어가 있었고요. 면발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좀 적당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잘 섞어서 드시면 되는데 일단 면발이 일반 짜장면보다는 훨씬 더 얇은 면발의 그런 짜장면이었고요. 짜장면 맛을 보면은 뭐 살짝 단맛도 있고 좀 해산물에 같이 있어서 그런지 식감도 독특하고 일반 짜장면이랑은 조금 더 색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댓글 뭐 이런 거 보시면은 맛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한 끼 식사로 먹기에 딱 좋은 그런 짜장면이라 생각이 드는 그런 짜장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이어서 해물짱뽕을 보겠습니다. 해물짱뽕 가격이 15,000원 꽤 비싼 가격이라는 생각이 드는 짱뽕 한 그릇입니다. 이 해물짱뽕에는 뭐 모기, 버섯부터 홍합, 뭐 존복, 새우, 오징어들이 들어가 있었고 뭐 내용물은 생각보다 약간 좀 푸짐하다는 생각 들었고요. 국물은 약간 좀 맑은 그런 상태에서 좀 얼큰함도 살짝 있고 먹었을 때 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짱뽕 국물이었습니다. 이 해물짱뽕은 가격대가 있는 만큼 좀 소주 안주로 먹기 되게 괜찮았고 무엇보다 좀 새우들이 싱싱한 게 마음에 들었고 전복도 하나 있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면발 양은 적당한 편이었고요. 역시나 짜장면과 똑같이 얇은 면발의 그런 짱뽕입니다. 일단 홍합들 바로 먹기 좋게끔 까주고 먹어줬는데요. 일단은 짱뽕 생각보다 좀 맛이 괜찮았고 위면발이 얇아서 그런지 뭔가 묘하게 식감도 좋고 약간 쌀국수 먹는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짱뽕 한 그릇이었습니다. 이 짜장면이랑 짱뽕이랑 두 명이서 하나씩 주문해서 같이 먹으니까 좀 괜찮았고 소주 한 병 좀 술 한 주 삼아서 먹기에도 좋은 그런 짱뽕과 짜장면이었습니다. 뭐 짱뽕의 해산물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골라 먹는 재미도 괜찮았고요. 뭐 면발 빨리 다 먹는다 하면은 좀 공기밥 말아서 먹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짱뽕이었습니다. 뭐 모든 손님들이 짜장면 아니면 짱뽕을 먹고 있는 그런 원조 마라도 짜장면 집이었고요. 꽤 오래된 곳인 만큼 손님도 많고 방송에도 소개되어서 그런지 정말 식사 시간대에는 대기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주도 마라도 간다고 하면은 한 번쯤 가서 식사해 볼 만한 그런 곳이었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